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잠으로 갑시다 잠으로 우리 검거 현장 갈 것 같아 잠으로 갑시다 오늘 범죄산 덕분에 우리 식생분이 출동한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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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져와서 먹어 내가 색깔이 누군지 알아봤어 누군지 빨리 마주쳐도 돼요 왜냐면 1인용의사 1인용의사 1인용의사가 있어 여기가 첫번째 여기가 첫번째 누굽니까 1인용의사 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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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난 오늘같은 건 아쉽게 같은데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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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누군가를 지목할 때 반응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요 근데 반응들이 참 물론이에요 왜냐면은 범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자들의 반응을 생각하시면 다행이 아니라 뭐 잠시 후 미주 미주 멍시 후 또 멍시 후 ! 나 맵에 안그래요 이제 나 맵에 안그래요 이제